예 영상이다 영상 자, 엄마 이제 시작해볼게 3, 2, 1, GO 엄마 그리고 엄마 10초에 시작했어 야 이제 2분 할게 2분 어 2분? 무리할 것 같은데 일단은 해볼.. 일단은 2분 동안 지켜볼게 오케이 엄마 자세히 틀어주면 말해줘 응 여기에서 볼게 여기에서 볼게 조금 틀어졌어 엄마 그 다리 자체가 흥겨져서 그래 다리 자체가 이렇게 돼 어? 이제 뼈 괜찮아 자, 지금 55초 정도 와 자세히 틀어주면 그럼 나중에는 뭐지? 옆으로 해볼까? 뭐 그럴 수 뭐 그래 보자 그럼 뭐 편하고 좋겠지 응 하나, 둘, 셋, 넷, 둘 얼마? 지금 1분 30초 경과 1분 30초 오케이 어 잠깐만 다시 보고 이렇게 잠깐만 다시 보고 이렇게 잠깐만 잠깐만 지금 1분 지금은 2분 2분 끊을까 엄마 자세 좀 봐줘 시작할까? 응 시작했네 이미 나 언제 시작하는지 모르고 응 나 언제 시작하는지 모르고 응 응 지금 초 셀게 35초 36초 37초 38초 39초 40초 41초 43초 43초 44초 44초 56초 57초 58초 왜 54초 왜 55초 어디갔어? 아, 나 몰라 일단 지금 1분 1초 1분 2초 1분 3초 1분 3초 1분 5초 1분 10초 1분 8초 1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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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해 이제 괜찮아 엄마 허리 다 없을 수 있어 엄마 근데 원래 사진 물구나무 할 때는 물구나무 사진 찍을 때는 머리는 중요하지 않고 그거 다리라 허리가 중요하지 엄마 다리 보여? 다리 잘 보이지 천장까지 보여 이제 오케이 에이 좋아해 2분에 별 얘기죠? 뭐라고? 2분? 어 2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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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릴게요 5 6 7 8 9 5 5 5 5 5 6 6 6 7 8 9 9 9 10 12